아아 마사와 줍돌이의 아우앤영도 키스레카 아아 진짜 가 네 잠깐 이거 눌러야 돼 아냐 아냐 좀 있다 좀 있다 야 그 오프닝 바꿨더니 들어가는 타이밍 잡기가 어렵네 그러게요 애매하네 이거 참 슈아님이 우리 방송나가고 바로 그 다음날 보내주셨어요 아니 일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자라 그랬잖아 슈아님 그러니까 전문 음악인이 아니니까 실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와 아니 야 딴딴라라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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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 다음에 내가 마사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해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있거나 약간 멜로디가 좀 살짝 뒤틀려야 그래야지 딱 들어가야 편한데 형 편없네 야 형 나 이제 무섭다 슈아님이 내가 방송하면서 내가 형이 이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사실 뜨끔뜨끔하거든 야 그래도 우리가 청자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데 메일을 보면은 진짜 보내줘 야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질을 해야 슈아님 본인에게도 발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아니 사람이 양심상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은 새롬이가 또 아아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그거 붙이는 것 정도는 사실 우리가 해야지 그게 사람이라면 그것까지 야 아아 했으니까 이거 잘라서 붙여서 다시 보내려는다고 보내주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근데 야 옛말에 이러기를 결자해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시작했으면 자기가 끝을 봐야지 엔지니어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슈아님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멜로디를 내가 마사와 축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타이밍에 멜로디를 한번 꺾어주시는 작업과 와 지시 내리고 있어 그 다음에 메일로 이 오프닝에 대한 저작권을 일체 마사오에게 넘기겠다 와 말투한데 진짜 못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방송이 되면 계속 오프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나중에 엄하게 저작권을 뭐라 하냐 요구한다거나 행사하거나 이런 엄한 짓은 못하게 미리 포기 각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니린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마사오님 말을 듣는 건가요 왜냐면 메조끼가 있어서 M이야 M 눈앞에 정말 예쁘네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 이거 저 그 뭐니 텔레그램 텔레그램 채널에 사진 찍어서 올려라 이게 이게 일제야 세이코 일본어 방송에서 일제를 샀지 10분 1분 10초 리셋 스타트 이거를 다 일본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주뿐 입분 주별 리셋토 스타토 스토프 그리고 세이코네 세이코야 세이코 세이코가 그 롤렉스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 정도요 아니야 무슨 이야 세이코는 이제 요시코하고 같이 일본의 유명한 미친년 중에 하나지 요시코 아니라니까 아사코라니까 뭔 소리 했던 거 없이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만든 캐릭터 이름을 왜 자기가 뭐네요 뭐라 그랬는데 시즌1 때 요주인공은 아사코고 형이 계속 저번 방송에서 요시코라고 불렀어 사람들이 왜 요시코라고 하냐고 그러잖아 계속 그게 중요해 아 중요하지 와 진짜 못된 아 이거 못된 것도 아니고 이거 뭐지 그래 그거 희한하네 야 근데 이 시계를 뒤집어 보니까 세이코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그냥 샀다고 그리고 5천행 에이 비싸네 고생행 한국에서 사니까 얼마였더라 6만 5천원인가 야 비싸다 야 이 감수는 사람 이름이지 그럴걸 감수 한 일본 영남 그리고 타이마대 시간관리 뭐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펴봤냐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왜 써있을텐데 지금 안 써있네 저거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아우 진짜 탐나긴 해요 그리고 보통 이런거 형이 많아 이것도 단추가 있네 그거 불빛 나오는거 밤에 아 이게 원래 뭐 무슨 수험생용 학습시계인가 그렇대 그래서 수험생이 무슨 저기 최대 준비하는 학생인가 어 그런거지 이제 막 시험같은거 할 때 몇분안에 문제를 풀고 딱 시간정여놓고 몰라 그런 인생을 살아본적이 없어서 되게 생경하긴 하다 음 이런거 사면은 보통 한 만원정도는 못해줘 다음부터는 왜 뭐예요 갖지 않은거잖아 되게 아니 그건 딴지에서 제공해야지 그건 그거 맞지 일단 나도 법카루 사 법카루 근데 내가 갖고 싶어서 내 돈으로 샀어 눌러볼게 네 세롬아 60분으로 맞춰놓으면 되냐 소리 한번 드세요 10초로 한번 일단 설정해보세요 10초로 하고 우리 니린이들에게도 이 경고음을 들려주자 10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눌렀어 그러면 3초 남았다 2 3 2 1 이게 이제 시한폭탄 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새롬폭탄 새롬폭탄 이게 새롬폭탄이 터지는 소리야 이게 울리면 방송 끝나는 거야 오 되게 타이트하다 자 이제 맞춥니다 긴조시마스 스타트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59 59 50 자 지금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60분을 맞춰놨고 스타트했습니다 거의 생방 수준이네 그러게요 녹음 시간이 딱 이 정도고 새롬이가 편집을 하면 더 줄어들 수 있죠 되게 좋은 거예요 훈련인 거잖아요 나중에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뭔 개소리야 근데 어쨌든 긴장되긴 한다 벌써 30초 지났어 빨리 해 오늘 무슨 날이죠? 곤나간지 곤나간지 아 참 오늘 리린이 중에 쓸데없어 갑자기 마음이 급해 우리 리린이 중에 그렇죠 맨날 댓글 달고 맨날 매일 보내는 그런 50주 지났어 50주 지났어 인생 낭비하는 인간들 몇 대잖아 인생 낭비하는 건 누구 맨날 대표적으로 슈하라든지 뭐 뭐 줍지 않는 집고래 많잖아 여러 대전 아바락탑 타브란가 아바락삭스님 뭐 뭐 쭉 있잖아 그중에 또 한 명이 이제 나인 님이 있어요 n-i-n-e 니네라고 읽으면 안 돼 나인이야 근데 맨날 색상하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되게 충격적인 면역을 받았어요 왜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이대근 논설주관 논설주관인가 편집주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이대근 대기자 칼럼을 보고 너무 수긍이 가서 너무 공감이 가서 그걸 트윗에 올렸어요 그게 샌더스 얘기였어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 그런데 이 양반이 30대 초반에 30대 때 버먼트주의 벌링턴시라는 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더만 일부러 그 기사 뽑은 거 아니야? 왜? 형이 벌링턴시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벌링턴시 버먼트주의 벌링턴시리의 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정치인생을 시작한 거야 시장에 당선이 됐어 그래갖고 30년 전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아 그 기사는 이대근 칼럼 그거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공감가는 우리나라 야당에 따끔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 버니 샌더스에 빗대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올렸더니 그 나인님이 벌링턴시라서 역시 지명도 음란하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나 봅니다 뭐 이런 개드립을 날린 거야 그런데 보면서 내가 와 벌링턴시라는 지명을 보고 벌렁벌렁 뭐 이런 거를 떠올리다 정말 니린이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가 그러고 앉았네 뭘 그냥 형이 가져왔다니까 의뢰 그런 줄 알지 알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마사오가 있다고 자 1분 2분 지난봐야 빨리 가자 머리 시간 빨리 지나야지 자자 오늘은 꽃낙한지 네 이런 느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반도흔녀님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곤낙한지를 하려고 합니다 반도흔녀 네 반도에 사는 흔한 여자 네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코너는 형이 하는 거 없으니까 읽어줘 이거야? 반도흔녀 첫 번째 아부나흔녀 아부나흔녀님 질문이 있습니다 반도흔녀님 니플 커버 쓰시는 죽돌님께 질문이 있어요 일들을 종종 보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나타노 꼬또가 스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이 좋아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냥 아나타노 꼬또가 스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나타노 꼬또가 스키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꼬또는 일사자 한자로 일사자잖아요 네이버 사전에서 꼬또를 찾아보니 가장 알맞은 뜻이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관한 일체의 상태더라고요 당신이 좋아라는 표현을 할 때 꼬또 꼭 써야 하나요?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꼬또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죽돌님 개새끼 죽어버려라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둘은 너무 좋아요라고 했잖아 죽돌님 너무 좋아요 히힛 매력적이야 하트까지 반도 뚫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 아나타가 스키 아나타 노 것도가 스키 아나타오 아이시데루 라고 뭐 한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질문 자체가 사실 불쾌해서 아 왜 불쾌해 관심 갖게 되게 힘든데 뭐 기흡이면서 말해 얘기하세요 이럴 때 아나타가 스키 하면은 사실 좀 직접적이잖아요 그냥 당신이 좋아 마사오가 스키 이러면은 마사오가 좋아 이건데 일본인 특유의 그 심성상 직선으로 잘 안 칩니다 스트레이트로 좀 우회적으로 치죠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아나타 노 것도가 스키 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네요 여자가 남자한테 난 오늘 너랑 하고 싶어 나 오늘 너를 빨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직설적이니까 뭐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직설적이니까 그건 동의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돌려서 라면 먹고 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일종의 꼬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방금 전에 반도 운영님이 아마 사전을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일체의 상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고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타가 스키 하면은 그냥 네가 좋아 근데 아나타 노 고토가 스키 하면은 너에 대한 모든 게 좋아 그러면 마사오 노 고토가 스키 라고 하면은 마사오의 코딱지도 좋고 마사오과의 추억도 좋고 마사오가 한 방송도 좋고 마사오가 동영상 보는 거 좋고 그러니까 마사오에 관계된 거 마사오가 하는 일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죽돌이가 술에 또 약을 타는 것도 좋고 주사기도 좋고 밧줄도 좋고 그리고 아나타 노 고토가 스키 하면은 아나타 노 스베떼 우게루 근데 정확한 발음이 약간 계속 고토 고토 그러는데 오늘 일본에서 약간 코토 그러니까 고토에 가깝지 않나요? 고와 코의 중간 정도 되죠? 그 그 어렵네 그러니까 후시녹음 해야겠다 정확한 발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토 그리고 여기서 또 비유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해 대충 넘어가 아이고 지 좋아한다고 못락한지 시간이잖아 한 번 더 들어가 봐 그래서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보면은 아이시데루 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인데 일본에서는 사실 이 표현을 듣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저희 동기들이나 저희 후배들이나 보면은 과가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들이랑 많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 동기나 여자 후배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시데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 한 명은 7년차 된 주부인데 자기한테는 아낫다 노고토가스키 라든가 아낫다 가스키 그 자체도 그냥 다 판타지래요 그치 그 연애할 때 잠깐 1년 2년 이럴 때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부부로 사는 건 생활이잖아 그렇죠 뭐 사랑해 이러면 딱 날라오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저기야 사랑해 이러면 100% 날라옵니다 또 뭐 잘못했어 이렇게 돼요 사실 드라마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인 특유의 약간 우회적인 느낌과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아낫다가 스키조차도 많이 쓰지는 않죠 그것도 있어요 기모찌이도 사실은 그렇게 딱히 자주 듣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 아 거기 아 거기 이런 말 흔히 들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 판타지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고백할 순간이 온다면 뭐 상대방의 타입을 파악해야겠죠 뭐 정말 아이시대로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 그런 말이 뭐 정말 좀 엄청 낯간지러운 말이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뭐 이걸 써도 되겠고 뭐 일본인 감성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본인 감성에서는 아낫다 노 고토가스키도 조차도 조금 오버하는 느낌 그렇죠 네 아낫다가스키 하면은 또 좀 직설적인 느낌 그래서 요 말을 쓰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좀 일본인스러운 방법이다 요즘 젊은이들이랑 좀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아낫다가스키 김미가스키보다는 김미는 고토가스키 아낫다 노 고토가스키 가 좀 더 낭만적이네 당신 그 전체를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건 정말 뭐 이 리얀스는 사람을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를 죽일지라도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너야 아 뭐요 뭐 나를 죽일지라도 좋아해 그러니까 아낫다 노 스베테오 개래로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일본어에도 뭐 도시전설이 있는데 아이러브유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일본에서는 뭐로 번역할까 막 이렇게 처음엔 단어가 없었으니까 하다가 유명한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일본에 예전에 어학원이나 다닐 때 들었었는데 아이시데루 사랑해라는 말이 이제 아이러브유라는 말이 원래는 일본어에 없었으니까 나츠메 소세끼라는 일본의 대작가죠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부터 시작해서 몰라 있다 치고 그분은 지폐에도 새해져 있어서 그럼 일본사람들이 세종대왕 알아? 그런건가? 태계 이황 알아? 근데 나찜 뭐? 나츠메 소세끼 나츠메 유키는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 참 달빛이 아름답네 아일러브유를? 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대작가라며 그래서 이게 일본인의 감성을 잘 살린 번역이다라고 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야 그럼 그거잖아 아이 뭐뭐 하고 싶다 일본말은 뭐냐 일본말이 아니라 영어 뭐뭐 하고 싶다 난 섹스하고 싶어요 I wanna fuck you I wanna fuck with you 이거를 저런 문법 맞는거냐? 원어는 약간 뭔가 대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너의 뻑이 되고 싶다 원추 I want fuck with you 맞냐? I want to fuck with you 그래 그렇다 쳐 그거를 조선어로 어떻게 바꾸냐 조선의 대작가인 마사오 대작가께서 라면 먹고 갈래? 그 얘기잖아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던 또 일본의 유명한 작가분인가? 번역가가 도스트예프스키 아니요 일본 작가가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는 작가가 또 그 말을 번역하면서 죽어도 좋아 신데모이라든가 또 번역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본인 어학 선생님들도 많이 착각하는데 이런 말은 근거가 없는 거 도시전설 네 도시전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또? 야 진짜 반독은요 정리를 정리만 하라는 거지 저한테 뭐 매력적이 어쩌고 한마디 했더니 아주 질문은 별거 같지도 않고 별 이상한 질문을 하래 아주 뽕을 뽑는구나 아니 곤나 칸지식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여보 하세요 하세요 야 저게 내 말만 나오면 다 저어요를 다 됐을끼라고 번역하고 뭐 하세요 시간 없어 빨리 아 그렇구나 굳이 이제 이걸 순서대로 나타난다면 아이시데루 가 제일 위에 표현 그 다음이 아났다노 것도가 스키 그 다음이 아났다가 스키 정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뉘앙스가 있다는 거 됐죠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이야 오늘 뭐 곤나 칸지는 이 정도고 요즘 그러니까 오늘의 곤나 칸지는 맨날 이제 비교되는 거 비슷한 말 김인호 것도가 스키 이렇게 뭐 그렇죠 아났다가 스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스키와 아이시데루의 싸움이죠 그런 뉘앙스가 있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끝이야? 어 곤나 칸지는 끝인데 요즘에는 오 근데 깊은 게 공부질문이 늘었어 티라미스가 늘었어 그래서 공부질문이 되게 많아져서 티라미스 이 시간을 되게 잠깐만 왜 정말 미안한데 티라미스가 되게 생소하다 티라미스 똥 까먹었어 이게 무슨 꽃 이름이라 그랬지 아니 케이 케이크림 케이크 아 맞다 맞다 케이크 컨셉이지 아니 볼 때마다 새로워 티라미스 되게 뜬 거거든 이거 왜 코너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아니 굴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지었나? 티라미스 이거 누가 지었지? 둘이 내놓으셔서 제가 뜻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의 하에 아 그래 합의 하에 지었지 네 난 합의 못해 고소해 자 티라미스 코너로 넘어가죠 네 자 요것도 내가 읽을까 클릭해서 다 읽어줘 괴종시계 네 어설픈 일본어 질문입니다 괴종시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거 밤토랍바 아니야? 그거 밤토랍바 아니야? 밤토랍바야? 그거 밤토랍바 말인데 그래? 괴종시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괴종시계지 참 괴종시계가 이게 큰 부랄이 왔다 불알은 아니고 그 시계 불알이라 그러잖아 에? 그 시계 불알이라 그래? 그 시계 불알이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에? 새로만 불어? 아니 왜 저한테 계속 물어봐 내가 무슨 불알 전문가 짜증이구 불알 얘기를 쟤한테 물어봐 아니 야 이거 성희룡이다 새로가 고소해 3천만 원 죽들려 더해제 왜 은근히 몸을 쟤가 더한다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너 새벽에도 어제 그저께니 새벽 2시에 갑자기 불알에 관해 궁금한 거 있다고 너한테 전화했다며 무슨 거짓말 새벽 2시에 불알에 대해서 왜 궁금하며 내가 언제 그게 왜 새롬이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상식적으로 형이랑 형이랑 나랑 새롬이랑 있는데 형이 이상한 말을 하면 내가 물어볼 사람이 새롬이 밖에 더 있어 아니 나가서 총수한테 물어봐도 되잖아 지금 밖에서 바빠있어 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좀 사는 집 좀 있는 집에는 괴종시계가 큰 게 있었어요 되게 큰 거 그리고 위에 뻐꾸기가 뿌잉뿌잉 이렇게 나오고 뿌잉뿌잉 안 그러나 뭐라 그러냐 뻐꾸기라 그러지 뻐꾹뻐꾹 하겠지 상식적으로 뻐꾸기는 뻐꾹뻐꾹이지 아니지 야 그러면 걔는 바우와우 하기도 하고 쿠르쿠들도 그건 다 게구나 어쨌든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후엥후엥 하는 나라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위에 이제 쇠도 나오고 밑에 금색에 짝대기를 그 동그란 츄가 이렇게 왓다리갓다리 해요 그게 정확히 용어가 시계 불알이에요 아 진짜? 네 속고만 살았나 난 형한테 속고만 살았잖아 진짜 10년 동안 속고만 살았잖아 그렇구만 그러면 이제 괴종시계는 뭔가 이제 시계부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네 어렵다 이거 갑자기 야 이거 하면서 연기 되게 많이 들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배운 적은 없지 막 이러고 시간 너무 걸리니까 그게 너무 길어서 참고로 마선이 지금 말할 때 머리를 흔들면서 했어요 그렇지 불알처럼 아니 시계불알처럼 그냥 불알이름은 아니지 그냥 불알도 덜렁거리지 아 모르겠다 왜 이런 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자 대학 시절 친구 따라 일본 드라마 영화 만화 가로열고 당시 춤추는 대수사선 4월 이야기 건담 시리즈 등등등 가로닫고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읽고 쓰고 말하는 건 안 되지만 간단한 이야기는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마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1. 한 3년 전부터 일본에 가끔 놀러가다 보니까 조금씩 일본 분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말이 짧아서 서로 짧은 영어에 몸짓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일본 분들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니온고대와 요로시데 쇼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던데 처음엔 영어로 little 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 간격을 짧게 조금이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하면 아주 짧게 짧게 1어로 얘기해주면 한 번쯤은 이해하겠더라고요 형 근데 형 일본어 발음보다 영어 발음이 훨씬 좋다 dangerous English 그러다가 한 번은 점점 제가 자신감이 붙었는지 little 리 아니라 조또다 깨나라 다이져브 데스라고 얘기했는데 어딘가 조또라는 단어가 자막에서 잠깐 이라는 의미 또는 조금 이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죠 그렇죠 맞죠 조또 맞습니다 상대방 일본 분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 일본인답지 않게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해서 실수한 건 아닌지 의미 전달이 잘못된 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요거서 한 번 별거 아니니까 한 번 해결하고 가죠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괴종시계님이 다음엔 닉을 그냥 시계브라레로 바꾸세요 괴종시계보다는 시계브라레 입에 붙지 않니 아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일본에 갔다가 영어와 일어를 짧게 짧게 섞어서 어렵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어디서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조또다 깨나라 다이져브 데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팍 터졌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이 얘기가 지금 질문이죠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터질 정도는 아닌데 이 괴종시계님이 좀 귀여웠나 봐요 좀 더 깨나라 다이져브 데스를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조금 뿐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인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뭐가 괜찮다는 거지 라는 느낌 물론 말은 알아들었을 까요 저는 그냥 일본어가 좀 어설픈 한국인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것도 귀여워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좀 자연스럽게 고친다면 아 뭐 니혼고 스코시 안하세마스 정도로 하는 게 문법에는 맞겠죠 그런데 크게 웃을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흑형이라든지 코주부라든지 코큰 양놈이 아니 저 저 생목인 생목인 뭐라고 생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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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그 눈 색자 눈에 생목 그러니까 파란눈 갈색눈 우리 저기 조상님들이 서양 오랑캐들을 생목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좀 들어봐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웬 서양이든 저기 어디 외국인이 딱 봐도 외국인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조금밖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잠깐이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 좀 다르거나 결이 다르거나 틀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음도 어설픈데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귀엽지 그러면 웃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특히 실수한 건 아닌데 조금 많이 귀여워서 웃으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상상이 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드라마 대사에서 땡땡땡이라 불러주세요 정도의 의미로 땡땡땡 대 연대구다사이 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서 신상 대 연대구다사이 라고 했었는데 신씨신가 보네요 나중에 아브라이 니온고 첫 회에서 자기소개에서 모시마스라는 표현을 듣고 아 그때 또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연대구다사이 라는 표현이 가끔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건 그냥 친한 사이 가벼운 소개에서나 하는 표현인가요 마사오님 죽돌님 세롬님 건강하시고요 두서없는 질문 남겨보았습니다 제가 웃었던 게 신상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였잖아요 신상 박상 권상 할 때 상은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치면 고객님 할 때 님자인데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갖잖아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굳이 이 상황을 맞춰보자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정치인 정도나 높으신 분들끼리만 쓰는 말이지만 마사오 형이랑 제가 어색하니까 마센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센세 센세라고 서로 부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센세는 너무 어색하니까 조금 낮춰서 그냥 상으로 하지요 라고 했을 때 마상 내 운대 구다사이 정도는 되는데 그렇지 그런 상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였으니까 좀 재밌는 건데 근데 나니나니 토 모시마스 그러니까 나를 소개할 때 마사오 토 모시마스 마사오라고 합니다 라는 건데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상대방에게 겸양인데 근데 상대방은 한국인이고 일본어가 서툴잖아요 그걸 일본인도 알잖아요 연대 구다사이 그러면 마사오 토 연대 구다사이 근데 마사오 대 조사가 틀린 것 같아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대가 아니라 토 를 쓰죠 마짱 또 연대 구다사이 뭐 이 정도는 되겠죠 이제 지나니까 짱이라고 서로 부르자고 아니 근데 그 연대 구다사이 또 외국인이잖아 일본어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큰 결례도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근데 앞에 상자 붙인 건 신상 그거는 좀 재밌네 근데 괴종시계님 이분 나중에 일본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요런 일본어를 그냥 언어를 잘하는 분이 있고 사실 일본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일본인 특유의 감성이나 이 서로의 존칭에 대한 느낌을 아는 분들이 나중엔 일본인들이랑 더 잘 어울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외워서 얘기하고 나서 그것이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딱 요 규정에서 갑자기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르니 딱 규정적으로 아닌데 아 멋있는 단어가 있는데 멋있는 단어를 쓰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아니 모르겠다 뭔가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요런 틀리냐 맞냐 요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시계부랄님처럼 시계부 계정시계님 시계부랄담처 시계부랄님처럼 이 뉘앙스를 고민하는 거 그게 사실은 훨씬 더 나중에 크게 될성 부른 떡잎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본인에 대한 요런 거에 있을 때 예의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요런 거 고민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 마사원님 같은 경우는 요런 상황이 되면은 상대방이 웃으면은 와 잘하나보다 자 새끼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상대방이 웃으면 와 나 잘했나보다 맨날 써먹고 다 이제 화하게 그래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계속 부랄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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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 적 없어 사람을 부랄로 만들어버려 알았어 자 다음 설은 잘 보내셨는지 빌린책님 뭔가 닉이 철학적이다 빌린책 빌린책 근데 보통 책은 빌리면 잘 안 돌려주죠 그렇죠 나 허리케인 조랑 침묵이 하면 돼 예전에 친구한테 빌려줘서 아직 못 받았어 그럼 포기해야지 우리 집에 친구들이 오면 꼭 그거를 누가 봐도 이거는 빌려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 성인 남성 잡지 지금 맥심처럼 열혈나마라든지 하드인드 이런 게 있어 그걸 야 나 이거 빌려갈게 누가 남성 잡지를 성인 남성 잡지를 빌려가겠냐 누가 돌려주겠냐 그래서 그냥 보통 돌려주지 않나 빌려가면 나는 절대 그래 나는 못 빌려가겠지 근데 일본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나 하드인드 창간호부터 다 있었어요 평화 때까지 열혈나마도 와 진짜 옛날 시대 뭐 느낌인데 그 옛날 시대도 옛날 시대지만 책장에 몇 칸을 그걸 다 채워놨어 그 책장에 웃긴 게 멀쩡한 책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입문서적 사회과학서적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몇 권 안 되고 만화책도 몇 권 안 되고 만화가 주제에 책장 몇 칸을 하드인드와 열혈나마로 채워놨어요 정말 정말 악착하지 못했다 와 장관님 그다 어디 있어 그거를 내가 일본 가면서 일본 가기 전날 내가 미쳤지 너 또라이인가 봐 빠져 그래 내가 나 또라이 생각해 나도 아니 부정해 이럴 땐 부정해 주는 거야 그게 맞는 대인관계라고 근데 그걸 내가 다 버렸어요 아 버렸어? 아깝다 그거는 팔 수도 있는데 네 창간호부터 다 있었다니까 그리고 되게 상태도 좋았는데 그 버린 이유가 되게 웃겨 일본에 유학을 갈 때 무슨 어학연수 가듯이 그냥 놀러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제 딴에는 뭘 좀 이루고 싶었어요 이런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새로 나는 새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중이병스러운 그런 망상을 갖고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과거에 나는 죽어라 나는 새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결의의 하나로 그걸 버렸어요 그게 몇 살 때였는데? 33살 때 아 그리고 3개월 만에 후회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또라이 짓을 했을까 그냥 차라리 본가에 부모님 집에라도 박스에 담아서 지금까지라도 보관해놨으면 나는 어디 가서 자랑할 게 하나 더 늘었을 텐데 자랑이가 그게 자랑이지 아 아 뭐 근데 일본에서 뭐 뜻한 말은 이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 미친 짓이었지 근데 어쨌든 빌린 책 대단하지 않냐 지금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빌린 책 닉 하나로 지금 이 지랄을 떨고 자 설은 잘 보내셨는지 설 연례 행사들은 잘 치르셨는지 연휴 마지막 날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내 시간을 보내다 아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며 에 못하겠죠 아 무슨 영화인가 보니 일본 영화예요 아 그리고 형은 봤어? 아니 여자들 나오고 뭐 멜론지 이렇게 그 살랑살랑한 영화 있잖아 그래서 내 취향은 아니야 나는 좀비가 나갔거나 아니면 에일리언이 나와서 배를 찍고 막 이런 게 취향이지 S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극중 여성이 남자에게 젓가락을 사준다는 건 복잡한 기분이 들어 여자에게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남자에게 젓가락을 사준다는 건 복잡한 기분이 들어 여자에게는 여성 일반 혹은 극중 여성 의 의미 부여인지 아니면 일본만의 분위기인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기 글을 남깁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 기다립니다 이런 질문 좋아요 그렇죠 되게 고급진 대사에다가 고급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걸 딱 캐치하면서 진짜 일본인들의 특유의 감성인가 아니면 그냥 이분은 빌린 책이란 분은 남성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극중 여성 혹은 여성 일반 국적을 초월한 그냥 여성적인 감성인가 이런 질문이네요 이게 일본인 이제 감성이 잘 살아있는 그렇죠 요즘 저희 또 젊은이지만 젊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젊은인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청년 여성으로부터 젓가락을 받는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 이제 동아시아 민족은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좀 집에서 밥을 하는 이런 느낌의 문화였잖아요 비아나 와 여혐이다 여혐이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전통적인 날도 더듬네 아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로 아니 그때로 돌아가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감성을 생각해보면 젓가락을 준다는 것은 그때의 감성으로는 나는 당신의 밥을 하겠어요 라면 먹고 갈래지 그런 식으로 비하하지 마 밥을 하겠으라는지 우리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자는 얘기지 같이 살자는 얘기죠 같이 살자는 그냥 사나? 해야지 라면 먹고 갈래야 젓가락을 준다는 것은 대개 이 감성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젓가락을 쓰는 그리고 이 부부라는 게 일본어로 후후인데요 이거를 후후라고 쓰고 메오또라고도 씁니다 메오또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메오또바시 메오또바시 메오또라자왕 메오또라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 젓가락 크기만 좀 다르고 부부 젓가락 세트 세트 커플룩 네 그렇죠 젓가락도 커플 젓가락 부부 잣잔 이런 게 있어요 그 젓가락의 의미가 이런 거를 포함하고 시계도 남성용 여성용 세트로 됐고 반지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거죠 남자에게 젓가락을 사준다는 건 복잡한 기분이 들어 여성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괜찮은 남자가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 그 남자한테 나 동했어 컴온 베이베 뭐 이런 거를 젓가락으로 표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주로 동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럼 뭐라 그래 뭐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뭘 다 하재 어쨌든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냥 준 사람도 있을 텐데 별 생각 없이 왜 꽃말이나 어떤 의미를 알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 더 재밌듯이 이런 거를 알고 누가 이렇게 질며시 건네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남성에게 여성이 선물하는 것 중에 젓가락을 선물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이런 걸 모르고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일본에서 주로 얘를 이거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선물 다 돌리지 않나 많이 어 그치 그러니까 그건 한국 젓가락 그러니까 특이한 거 우리는 쇠젓가락을 쓰잖아요 분식집 같은 데 학 그려져 있고 사슴 그려져 있고 복이나 뭐 무명장수 할 때 숫자 써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쇠젓가락이니까 한국적이니까 특이해서 그런 거고 일본 여성이 일본 남성에게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젓가락을 선물했다 이건 특이한데 마치 그냥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는데 예뻐서 샀어요 그게 뭔데 콘돔이요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너무 노골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안 봐서 이걸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같은 의미가 되는 대사인 것 같아요 어떤 남자에게 콘돔을 사준다는 건 복잡한 기분이 들어 여자에게는 일본이 되게 우회적인 감성이 없잖아 그래요 그냥 직접적이잖아 남자에게 바이브레이터를 사준다는 건 복잡한 기분이 들어 여자에게는 이런 좀 우회적인 감성 이런 것들이 아까 저희가 말한 아나타 노 고토가스키라든지 그거를 달빛이 아름답네라고 표현했다는 라면 먹고 갈래 도시전설 같은 게 이런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24분 55초 남았어 꼬블랑 복시리님 사요나라 사요나라 나왔다 우리 이거 여러 번 했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꼬블랑 복시리님 헥헥거리면서 읽을까 얼마 전에 일본인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했지요 외국인과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어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브라이 니온고에서 배운 아시오 히라이텟 마가 맞다가리 형이 다 퍼뜨린 거네 내가 사과해야 되나 맞다가루 올라타다 이런 같은 것들을 써먹다가 문득 시즌1 때 배운 사요나라에 대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사요나라는 오랫동안 못 보거나 진짜 이별을 의미할 때 쓴다고 했는데 제가 애니 같은 데서 그냥 막 쓰는 걸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요나라는 언제 쓰는 거냐고 물으니 그 친구가 그냥 막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도 쓰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오랫동안 못 보거나 진짜 작별 인사를 할 때 쓰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건가요 그분은 참고로 20대 초반의 여자 사람이었습니다 죽도 이상 알려주세요 일본인 20대 여성분인데 뭔 개소리야 그냥 사요나라는 아무 때나 맞어 라고 얘기했다는 네요 이게 뉘앙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요나라는 좀 이별이나 이럴 때 쓰는 게 맞습니다 굿바이죠 네 맞는데 씨야가 아니라 굿바이 네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안녕을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친구랑 만나거나 갈 때 저도 뭐 회사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그냥 안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익숙해서 그럴 때 그냥 맨날 안녕 안녕 이런 것도 있고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안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헤어질 때 아니면 좀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거나 안녕 가다가 맨울에 빠져 뒤져버려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거나 여자친구를 유학 보낸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사요나라라고 하면 그거는 오갱기대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오갱기대라고 하면 건강해 뭐 그런 말이 되는데 이분이 쓰는 잘 살아가 되겠네 잘 살아 근데 이분이 쓰는 뉘앙스는 사요나라 가 아니라 사요나라 사요나라 이거는 이 뉘앙스는 맞다네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 말도 맞고 원래대로라면 이별할 때 쓰는 말인데 이거는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우리나라의 안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글쎄요 저는 사요나라라는 말을 제 경험적 주관적 느낌으로 일본에서 사요나라라는 말은 굿바이의 경우에 들었지 그냥 일상적으로 안녕 이럴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본에 좀 있고 이렇게 2005년도였고 형은 언제 있었어? 2003년 2003년 그러니까 이 지금 벌써 10년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언어도 변하는 거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안녕 잘 지내요 이런 게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안녕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변했을 수도 있는 거지 라면 먹고 갈래? 그것도 뭐 막 쓰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주장이에요 라면 먹고 갈래라는 한국어가 섹스하자는 뜻입니까?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뭔 미친 개소리야 라면 먹고 가자는 건 라면 먹고 가자는 소리지 라는 거고 요새 젊은이들은 이거 하자는 거야 이런 뉘앙스의 차이다 그런 식으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꼬블랑 복실인 이분은 처음 보는 뵙는 분인 것 같아요 자주 봐요 우리 당신도 한번 인생을 낭비해봐 자 다음 아 어렵다 아밍아웃은 박해의 시작입니다는 무슨 얘기야 도대체 아밍아웃이 아브나인 이용구 커밍아웃이라는 거 아밍아웃이야 아브나인 이용구 커밍아웃이야 아밍아웃은 박해의 시작입니다 뭘 누가 박해를 해 뭐 집 데리고 오세요 박해하는 새끼 박해할 수도 있지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같이 비웃어주지 에헤에 아브나인 이용구 듣는다 비윽신 막 이러면서 아브나인 이용구 생각해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오카마는 여장 남잔데 근데 말할 때 여성 말투를 쓰죠 그렇죠 나니 나니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저기 주어 자기 호칭은 뭐라는지 이런 거는 의문 가져온 적이 없다 일본어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지만 일드나 애니로 듣다 보니 조각조각 단어만 듣습니다 심야식당 때문에 일본에 조금 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일본에 대한 마음을 좀 열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심야식당 때문에 일본에 조금 열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마음을 조금 열었는데 뭐 이런 뜻인가 봐 중학교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또 자기 거라고 우기니 다시 멀어지네요 일본 사람 대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때려요 싸우기도 싫고 우리 거라고 입증하려고 설득한 것도 힘든데 그냥 내버려 어차피 우리가 시료집이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우리 아빠를 네 아빠라고 주장하면 네 아빠가 되냐 라고 뭐 이상한데 이상해 아빠 얘기는 그냥 맨날 글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한 번 용기내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맨날 맨날 그 아브락 뭐 하고 냉면 고양이 친구 없는 냉면 고양이 또 나인 집지 않는 집꼬래 또 슈하 뭐 맨날 그 한 예늘곱명 돌려가면서 어 그러고 민어로님은 요즘 잘 안 쓴다 내가 쓰지 말라 그랬어 사실은 공부는 신경 안 쓰고 마사오님과 죽돌님 농찍거리가 좋아서 들어요 일시진에서 완전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겠구나 난 정상적인 것 같은데 유튜브로 링크하면 좋을텐데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도 제작해서 마사오 코 파는 모습도 공유하고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파는지 관찰도 할 수 있고 죽돌이의 마사오 관찰기 같은 코너도 좋을 듯 그냥 토개될지 모르지만 그냥 실험적으로 올립니다 방송을 알리고 싶지만 아밍아웃은 이중적인 저의 삶에 크나큰 파급이 보므로 아무쪼록 오래오래 함께해요 매일매일 올린다고 했는데 또 밀리네요 올라왔으려나 들어오면 없고 매일매일 약속은 아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본인 감상을 많이 적어주셨네요 일단 그냥 딱 잘라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오카마는 아따시 조 그 밑에 호칭도 여성이라고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성이라고 밑에 슈아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시즌 1 때 저희가 한번 정리한 게 맞죠 아니 그냥 네가 와서 방송을 해 되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나는 사실 이 댓글 보면서 아 우리가 시즌 1 때 이걸 한번 정리했었지 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죠 그냥 슈아님이 방송 듣고 정리하신 걸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래요 네 그래요 목구 주로 남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 남성적인 여자 캐릭터들도 자주 쓴다 올해 만화와 애니 등에서 뒤에 삼화를 붙여 스스로를 존칭하는 호칭으로 역시 남자가 자주 쓰는 편 이거는 뭐 정말 친한 친구끼리 쓰는 거고 높은 사람한테 하면은 좀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왓다시 이건 뭐 남녀무관 아따시 귀여운 여자만 사용했으면 하는 1인칭 표현 했으면 하지만 그냥 젊은 여성들 어린 여성들이 쓰는 표현 그러니까 오카마는 뭐 이렇게 뭐 여장 남자 남성 동성애자 뭐 트랜스 여성 이렇게 다 되니까 보통 오카마를 만나면 자신을 여성으로 전제하고 막 열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아따시라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오프닝 때 이렇게 하자 뭐 오프닝 던질 때 슈아와 집지않은 집골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빙해서야 막 막 점점 우리 기반 자리 위태로워지고 있어 자기네들이 게시판에서 다 해먹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형이 저번에 방송할 때 막 야 이렇게 말하면은 야 니린이들이 찾아서 줄 거야 이랬는데 나는 그게 방송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뭔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오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소통하면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형이 그냥 막 던졌는데 다 찾아서 해주니까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복이 뭐야 니리디들이지 들어 어쨌든 그래 자 자 10분 남아 12분 남았습니다 14분 37초 14분이구나 자 존 네 존 존 존 님의 곧 나간지 공부질문글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지 좋아 나는 좋아 난 이상해 자 두 단어의 뜻은 같은데 쓰임새가 다른 것들 중에 있지도 한 번 그리고 잇가이 한 번의 뜻은 한 번인데 쓰임새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여기 근데 한자에 1도 1회 한자에 다 나왔는데 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자 결론은요 잇지도도 한 번이고 잇가이도 한 번인데 그 두 단어의 차이점 네 그거를 아우구스투스님이 꼬마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어 밑에 참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분이 참고한 사이트도 적어주셨는데요 여기가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한 번씩 워너 유래사전이라고 그것도 아우구스투스님이 달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잘 참고하는 사이트이긴 합니다 일본의 유래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어 조금만 내시면 그거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뭐 근데 이 저 클럽이나 게시판 들어와서 보지 않는 분들을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잇지도다게 라고 하면은 딱 요 한 번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런데 잇가이다게 잇가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는 뉘앙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세이지도다게 랑 진세이카이다게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게 더 자연스럽죠 인생은 한 번이니까 네 인생은 한 번뿐 딱 요거 한 번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 그런데 평소 뭐 할 때 잇가이라고 써야 될 때를 잇지도 라고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섹스 오늘 밤엔 한 번만 하자 이 얘기를 잇가이라고 안 쓰고 잇지도 라고만 쓰면 좀 어색하지 약간 오버하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잇지도 라고 하면은 되게 강조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딱 내가 요거 한 번만 해서 정하는 느낌 이라고 하면은 잇가이는 1회도 있고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이런 느낌 그 아우구스투스78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보면은 참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어 잇지도는 잇지도 잇테미타이 와 같이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시때미타이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많이 쓰고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거 잇지도다게 앗테미타이 뭐 이런 느낌이죠 뭐 그래서 딱 하나로만 머릿속에 넣기 쉽게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잇가이 니까이 산까이 요렇게 할 때 횟수를 나타내는 고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잇지도를 써야 할 때는 니린이 여러분들이 딱 한 번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했거나 뭔가를 해보고 싶다거나 요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잇지도 라고 쓰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도와 회 한 일자 뒤에 도와 회 가 왜 왔는지 한자 차이를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 뉘앙스가 좀 더 와 닿을 거예요 뭐 한 번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까이는 일 회잖아 그러니까 한 회 두 회 세 회 이런 게 전제가 있는 거고 잇지도 잇지도는 그냥 한 번 음 요런 뉘앙스 생각하면 된다고 음 자 이제 끝인가 어 또 있네 질문은 끝이고 이거는 저번에 형이 말한 그거 있잖아 우리가 마카 아오 했을 때 야 이거 유래 우리가 안 찾아준다 그랬잖아 정말 누가 찾아왔어 그거 봐 인생을 낭비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 뭐야 자 아우구스트78 아 지금 방금 댓글던 그분이죠 아우구스트78님이 되게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잘하시는 분 같아 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이런 범생이 냄새나는 인간들하고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이분이 여기서도 나와있는데 원어유래사전이라는 일본 사이트에서 찾았거든 근데 내가 이 사이트를 되게 잘 참고하거든 이분도 잘 보시는 것 같아 아호의 유래 네가 좀 읽어라 아우 길다 원어유래사전이라는 일본 사이트에서 찾은 겁니다 항우가 아방궁을 태웠는데 전소하기까지 3개월이나 걸렸다는 데에서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아호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방궁이니까요 그랬다는 설과 큰 궁전을 짓느라 재정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 오코가마시 어리석다 우습다의 원어가 되는 오코가 변화해서 아호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중국 강남지방에서 오바카상을 의미하는 단어 아타이를 선승이 전하고 일본어 읽기로 그게 아하우가 되었다가 그게 또 바뀌어서 아호로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도 문헌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방언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타이에 의해서 아호의 한자가 대응하게 되었다고도 생각되어짐으로 아호의 정확한 어원은 미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보의 어원을 알아요? 그러게요 우리도 바보의 어원을 모르네요 조세의 어원을 알아요? 그건 알았던 것 같은데 자지의 어원을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일본어 아호의 어원까지 알아야 되냐 이게 재밌잖아 누가 물어보면 나도 참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 근데 니들 분명히 이런다 나는 뭐 해라 이렇게 시킨 적 절대 없어 근데 댓글에 자지의 어원은 말입니다 이러면서 또 잘난 척 할 거야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있네요 아우구트투스78님 돈 안 주러 이런다고 우리가 돈을 주진 않아 근데 오와 고의 용법 그걸 또 쭉 적어주셨네 이거는 그냥 나 이분이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붙여놨거든 이거는 클럽 가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하다가 존경의 접두어 오와 고에 대해서 되게 말했었잖아 근데 이분이 이거를 다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오하시 뭐 이런 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붙여놨어 이거는 한 번쯤 아부나이 니온고 클럽에 가셔서 아우구트투스78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면은 오와 고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본어 문법 갈고닦기라는 책에서 가져오셔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어디 일본어 관계 출판사나 어떤 교육 있죠 스파이 같은데 스파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 들더라고 곤나칸지가 점점 집단지성의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왜 그런 책 많거든 뉘앙스 사전이라든지 일본어에 되게 비슷한 말인데 초보자들이 헷갈린다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도 곤나칸지를 다 모아서 그 질문 있고 그 옆에 질문자 있고 뒤에 이제 자료조사는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다 모아서 한 100개? 150개 정도 되면은 한 권씩 책 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렇게 쌓아서 모아서 책을 내기 전에 게시판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널려 있는 걸 하나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걸 누가 하겠지 누군가는 뭘 해? 그럼 우리가 해야지 왜? 정리 깍지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친구들인데 뭐라도 시키면 하겠지 그리고 이 아우구스트 78님은 뭐 좀 써먹자 뭘 써먹어? 되게 저기 많이 알고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써먹자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집단지성 좀 전에 집단지성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집단지성은 어쩔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지만 어쩔 때는 아이고 모기에 물렸으면 된장을 발라야지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코 크로스체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지 그거 해야지 그럼 만약에 만든 것 좀 그렇게 해야지 크로스체킹도 니네가 해야지 뭐 방송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바빠 야 4분 41초 남았습니다 곤나칸지 티라미스까지 끝내고 4분 35초 지금 남았습니다 네 새롬아 이런 걸 안되냐? 2월 안되냐? 야 그게 무슨 데이터 요금제냐? 왠지 남았으면 뭔가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식으로 4분이 남았는데 4분을 어디다 떼서 붙여놓고 싶다니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곤나간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왠지 거리감이 자꾸 느껴지는 코너죠 티라미스 두 코너를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니미 시간입니다 이런 니미? 스토리 시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뵐게요 이런 니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깜발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